다음은 죽음이 깃든 땅으로 미련도 망설임도 이걸로 모두 끊어내겠다! 이것도 격돌 수 있을까? 격의 차이를 보여주세요. 지금까지 차을 버텨구나. 하지만 여기까지다! 자! 온통 두 손님! 빛을 가져오는 영원아! 무릎불리고 풀어라! 무너져내려라.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!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! 뭘 이렇게 가르쳐지? 이 승부의 결판을... 낼 데가 없구나! 짱 뱃뱃매 등장 승리를! 욕승! 아직 뻗었다! 타이프! 나 다시 한 개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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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험, 다시 잡게. 원성? 으악! 왜 이렇게 가르쳐지? 네, 중! 공격하라! 으악! 으악! 이 쪽으로! 비켜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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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! 공격하라! 으악! 으악! 가겠는데... 어? 으악! 으악! 음! 으악! 으악! 자세히 다시 잡게 이거 이렇게 갖추지 자세히 다시 잡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다시 잡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, 다시 잡때라. 보았습니까? 모든 자가 결국 내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. 자세히, 다시 잡때라. 자세히, 다시 잡때라. 자세히, 다시 잡때라.